이곳은 우아의 피 더 패드 싱글 앨범 디켓 촬영장입니다.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착장, 거울 샷. 개인 컷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자연광을 또 같이 받으니까 빛 반사가 되면서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을 찍었더니 아주 성공적인 사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 컷 두 번째 순서로 촬영을 마쳤는데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제가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당겼을진 모르겠지만 눈물이 또르르 흘려서 눈물 셀카가 되었답니다. 이 머리색이랑 같이 처음으로 촬영을 해보는데 와우들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와우들 컬러풀한 소라를 기대해주세요. 어때요 소감이 오늘 자켓 촬영 소감? 뽀뽀, 뽀뽀, 이것이 소감입니다. 네.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아찔하게 스쳐 지나가버린 깊고 짙은 이 기억 젤리의 헤븐 그거를 기준 한 번 더 내 손에 잡아줄래 나는 너의 꽉 잡아 지금 위험 이번엔 날 놓치지마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노을이 지기 전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지기 전에 노을이 너무 예쁘지 모아우한테 보내줘야 모아우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저는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진짜 줌 오늘 진짜 줌 모아우 저녁이라서 지금 뭔가 몸도 풀리고 얼굴도 풀린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더 표전도 나왔고 포즈도 자연스럽게 지옥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데 아냐 아직 안 눌러 서두르다 I go crazy 간지러운 breeze 스테틴 가야 Oh my 하 그리고 추안 나도 내몰라 오늘 제 최애 착 인데요. 엄청 편하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착장입니다. 마지막 착장이에요. 오늘의 너무 좋아요. 이거 뭔가 보라랑 이 핫핑크 느낌 연결도 너무 좋고 겨울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일하게 팔 소매가 있는 게 이 착장이에요. 추울 때 활동하니까 다 이제 오프쇼던데 여기 한 팔이라도 있는 게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하하 하하 촬영 끝! 안녕! 저희의 또 싱글 앨범이 나오잖아요. 나왔습니다. 바로 피라켓의 제가 자켓 촬영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아주 다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아요. 이렇게 수고 많이 한 만큼 아주 좋은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맞아요. 아주 또 그새 다 낼 끼들이 늘었어요. 반할 뻔했잖아요. 아 이미 반했어. 아주 입담이 좋아졌어요. 아주 매번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이번에 특히나 사진들의 느낌이 전에 앨범들과 진짜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그런 자켓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간에 이런 터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런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와우들도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타이틀곡 롤러코스터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우 사랑해. 와우 사랑해. 기대해주세요. 안녕. 짠. 여기는 우아의 롤러코스터 뮤비 현장입니다. 제가 또 오늘 첫 씬이거든요. 롤러스케이트 신고 하는 씬을 찍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인 씬 나나 언니가 저를 부르고 손 잡고 끌려가는 씬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은 여기서 단체 촬영이니까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해정몬마 놀이공원으로 왔는데 저희 모두 블랙 앤 화이트 착장으로 군무신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자켓들도 입었던 건데 너무 예쁘죠. 아까 나오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편 이렇게 딱 촬영을 딱 해보니까 적절한 온도가 됐어요. 계속 너무 온도 수고하셨습니다. 운동하셨습니다. 끝 끝 다음 착장으로 변신해서 올게요. 할게요.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둘째 날입니다. 오늘의 첫 씬 아주 좋아요. 되게 화가 같아요. 잘 그리고 싶었는데 촬영이 더 잘 나와야 하니까 뭐 그린 것 뿐이에요. 찍지 마세요. 망했으니까. 햇빛에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햇빛에 뭘 대부분인가요? 햇빛에 이 보수 소스를 보는 거예요. 아 몇 가닥이 몇 가닥 있고 이 촉감이 어떤 한지를 보셔야 돼요. 네 아 뭐야 잠시 조금 더 심각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 네 좀 더 심각적이고 섹시하고 화나게 웃어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세이 호 호 세이 호 호 호 호 호 호 여기서 최애 파트 한번 가질게요. 세 둘 하나 원 시작 에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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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씬, 저의 개인 컷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곧 있으면 단체 안무를 찍거든요. 저기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아까 슬쩍 봤는데 꽤나 귀여워요. 스마트 리스 찍어봐. 넌 나의 롤러코스터. 넌 나의 롤러코스터. 넌 나의 롤러코스터. 넌 나의 롤러코스터. 넌 나 맞출 거야. 이게 넌 날 빙겠어. 넌 나의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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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것이고요. 재미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이제 웬만한 놀이들은 재미가 없어진 거죠. 이것저것 해보다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엄청나게 신나게 뛰어가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번? 한 번만에 찍으면 제 개인 씨는 끝이 납니다. 제 개인 씨는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워서 핫팩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하는 건데 게이 씨는 차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단체 아니면 다른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 NINCE 한 번만에 있는 롤러코스터. , 조금씩 낼 수 없죠. 이기볼은 이기보가 And give it a look from my head to toe Let me shake it out 잘했어요 I love the world I love the world I love the world I love the world Hi! 올해의 롤러코스터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또 마우들 빨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싱글 앨범 타이틀곡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이거 하면서 사실 마우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약간 스포니 스포도 많이 해보고 조금 조금씩 언제도 좋는데 와우들이 알아챘을란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다 같이 아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마지막으로 종료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러코스터 많이 예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와우를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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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